나는 지금 방송하냐 이거 챙기고 잃어버릴게 없지 아 잃을게 없네 잃어버릴게 자 아프리카 bj 유튜브 생방이 안돼 자 제목 잃을게 없는 사람 방송 중 잃을게 없습니다 아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잃을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들어오세요 유튜버 어디갔어 다 들어오세요 기중품 가방에 안가져왔어 가방에 잃어버릴게 없어 나는 잃을게 없는 사람 방송 중 자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잃을게 없는 사람 잃어버릴게 없는 사람 잃어버릴게 없죠 기중품은 지배 저는 잃을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bj 책그림입니다 아 머리가 많이 빠졌죠 아 이제 나는 이번 제목은 잃을게 없는 사람 잃어버릴게 없는 사람 아 오늘 공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윗교 가서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서 놀아야죠 아 요즘에 유튜브같은데 보면 조폭들이 막 간식 끌고 어그로 끌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책 4000권을 읽은 가난뱅이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평생 담배를 피지 않았으며 인생의 점점에 서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잃을게 없는 사람 방송 중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풀어서 얘기하면 잃어버릴게 없어 핸드폰 집에 있어 잃어버릴게 없어 가방 누가 가져가 가방 9900원 나는 잃어버릴게 없는 사람 다 들어와 들어와 유튜브 다 들어와 시청자 다 들어오세요 내가 진또백이다 오늘 공기 좋습니다 아 공기 좋네요 비 맞은거 같아 아 날씨가 좋고 여러분 잃을게 없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하는걸까요 기증품이 없어 나 지금 물건 하나도 없거든 무서울게 없는 사람 난 잃을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허통 딱딱 기증품은 집에다가 보관하시고 외출시에는 놔두셔야죠 오늘 공기 좋고 애픈 손이가 아 zombie 영광이 아 허허허허허허허 안녕 하신거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불맛난 불맛난 고양이처럼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 아이고 오늘 공기 좋습니다 여러분 자 스트레스 풀어야죠 어디 아퍼 어디 아프냐 왜그래 어디 아프 왜그래 으이구 자 우리 토끼 얌 얌 얌 얌 얌 얌 얌 얌 얌 나는 나는 저 팔게 왜 나를 싫어하나 나는 나는 저 팔게 왜 나를 모르겠어 안녕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아 이거 좀 닦아야겠다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틀어야지 아 이거 닦고 이거 닦아야겠는데 음 사랑이야 호우 사랑이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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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공기 좋은데 어 오늘 공기 좋아 잠깐만 이거 닦아야겠는데 일단은 저쪽에서 놔두고 아 이거 물로 닦을까 잠깐만 일단은 이게 먼지 때문에 좀 뭐 닦아야 되는데 물로 좀 해서 닦아 물로 좀 닦아야 물로 좀 닦아 물로 좀 닦아 물만 좀 닦아 물로 좀 닦아 물로 좀 닦아야겠다 안녕하세요 임톡기 빨리 닦아야 돼 이거 지워질수도 있어서 잠깐 잠깐 살짝 살짝 안녕하신가 뭐고 됐다 짜다 뭐 짧아진거 같아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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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톡기님 냠냠냠 김톡기님 냠냠냠 김톡기님 뚱선드 나는 헬프 마스터 가방에 챙기고 가방에 가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머지 가방 챙기고 가야겠는데 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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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날씨가 좋아 공기도 좋고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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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일단은 우산때문에 우산때문에 사랑이야 와우 친똥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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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 힘들다 늦게 되네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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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화질 유튜브는 화면이 낮아지네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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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질이 안좋아 4K 웹캠 괜히 샀나 15만원 우산땅 우산 éis 다 와라 오늘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서 잃을 게 없는 사람에서 잃을 게 많은 사람으로 변신 중 나는 잃을 게 많은 사람으로 변신 중 하늘 진짜 멋있네 아 저쪽으로 가야겠다 야 공기 진짜 좋아졌다 아 이쪽 화면이 엄청나게 와 공기 엄청 좋네 와 공기 너무 좋아졌다 이런 나라에 짱 박혀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오류가 남는 거야 어디냐 바람은 안 부네 하늘 어딨어 남산타워 고 목이 아니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방송 중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 방송 중입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셨다면 무슨 얘기일까 귀중품은 집에 보관하시고 방송하시라 이런 얘기죠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서 잃을 게 없는 사람에서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으로 변신 중 유튜브 dj 체크리 아프리카 이름도 같습니다 여기 육교인데 밖에 풍경 사진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거 밖에 풍경 사진 보여드리니까 요즘 아프리카 tv에 그 뭐냐 그 자로 시작하는 그런 걸로 착각하는 것도 있어서 방송이 안 켜지더라구 그래서 일단 나만 이렇게 찍는 걸로 했어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이걸로 저쪽으로 시청해서 하니까 그쪽에서 오해하지 방송 그 다음에 안 켜지더라구 그래서 나만 이렇게 찍어 저기 밖에 한번 찍어줄게 밖에 찍어줄게 이쪽 이쪽이야 풍경이 좋아 풍경이 좋지 오늘 풍경이 아주 좋아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멋진 풍경 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 어디에 짱 바뀌지 마시고 좀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서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받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서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서 공기 보이시죠 공기 보이시죠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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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학대 안 해도 돼 이제 나라 나오죠 핸드폰 들어갔다 하셨네 응 어 오늘 공기 좋아 목이 있는 거 같은데? 조심해야겠다 투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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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루와 아 힘들어 아 2기주 먹방? 2기주 먹방 24시간 하면 어떻게 되는겨 4시간 동안 아무도 안 먹었어 옛날에 유튜버 같은 거 그런 거 있던데 무서운 거 같은 자세로 24시간 있고 10시간 있고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 아 근데 더워 더워졌는데 아 공기는 좋은데 더워 공기는 좋은데 더워 공기는 좋은데 더워네 자 17분 40초 넘어갑니다 유튜브 생방이 안되더라고 유튜브 방송이 안되가지고 오늘 공기는 엄청 좋은데 많이 더워져가지고 지금 뭐 우산 좀 해서 생각보다 땀나네 생각보다 땀나 여러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조심조심 아 조심조심 더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7.8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7.8기 어우 더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1시 도서관에서 먹지 말고 저기서 먹었구나 1시 아니면 쪼가 그러긴 하다 그러면 차라리 1시쯤 아 몰라 저녁때 가면 저밖에 없을 텐데 가게라면 더워 덥다 어우 너무 더운데 더워 절로가있다 여기 더워 햇빛이 빛이네 조금 시원한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이구 좀 시원한데 가야지 남산타워 보이는데 남산타워가서 남산타워 요리를 먹어 남산타워를 내고 남산타워를 걷고 남산타워 파이팅 구독자 17명이더라구요 아프리카TV 반갑습니다 유튜브는 30명입니다 저는 유튜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 왜 나갔다 발풍 좀 어디 없나 어 들어오셨네 나 지금까지 평생 발품 한개 받았어 그 누구야 아무튼 어우 두명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BJ챗그림과 함께하는 아프리카TV 잃을게 없는 사람 잃어버릴게 없는 사람 방송중 허허허허허허 남산타워 보이고 공기도 좋고 응? 아 여기 좀 시원하네 저긴 좀 더웠는데 응? 어 잃을게 없는 사람에서 잃어버릴게 많은 사람으로 변신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남산타워 배경 멀리지만 보여드릴 순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공기 엄청 좋더라구요 좀 가까운데 좀 오늘 지금 진짜 공기 좋아요 가까운데라도 나가서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서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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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죠 두명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네 아 이거 하고 또 수정하면 또 그렇게 바뀌나? 나도 모르겠네 제목이 다 자동으로 바뀌나? 그치 그러니까 하나에서 하나로 되고 하나에서 하나가 되고 두개에서 두개가 되는건가? 모르겠네 자 잃을게 없는 사람 방송 중이고 23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 공기 좋다 어 남산타워 보이고 시원하고 여러분 어 코 빨갔네 어 나도 많이 늙었어 응 많이 늙었어 내가 어 머리만 안 빠졌어도 머리가 안 빠졌어도 많이 늙었네 나도 머리만 안 빠졌어 라고 외친게 벌써 십몇년째인데 이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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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나도 나았어 내 자신은 나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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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았지 응? 응? 어 좋아 남산타워도 보고 어 저기 어디야 어이구 좋다 아 근데 들고 있으면 손 아프지 25분째 수정하면 또 바뀌나? 통공기 마시며 나는 달려간다 집 떠나와 결차 타고 가리라 가리라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나나야야 뭐야? 비 온다 안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비가 약해지면 넘어가야겠네 비 많이 맞기 전에 뛰어가지고 이쁜 그 다음엔 아 아 네 으 오 비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약해지면 아 근데 비율 줄 몰랐네 내가 뭐 가져가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잠깐만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 이렇게 내려가는게 아니라 저렇게 내려가면 되지 진짜... 저게...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어느덧 내 영향이 집 떠나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오늘도 날 걷는다 비 많이 오네 우산 종이 놔뒀는데 비 약해진거 같아 우산 챙겨야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 우산 저기있지? 내 우산 저기있어 나의 우산 내 우산 어디있다 내 가방 저기있는데 안가자고 그랬는데 저기있어 다행이야 약해지는가자 가방 생기고 꼬리였네 내가 가방 저기있어 우산있고 우산있어 아직 안고있어 조심해 비 많이 오네요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약해질거 같아 조심해서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차가 없으세요? 아니 아니 아 지금 가방 주향도 없으니깐 어우 느낌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못가져있다 아 지금 못가져있다 아 좋아 아 갑자기 소나리 안왔습니다 아 갑자기 소나리 안왔습니다 앗 우와 앗 그리고 그리고 바삭바삭 한 번 더 안 걸었는데 이건 안 걸고 있는지 안 걸고 있는지 안 걸고 있는지 몰라요 아... 뭐... 아... 뭐... 아... 아... 이거 생각 깜빡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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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뭐 저거. 어 저기 뭐야 뭐지. 가방 저기있어. 우산있다 우산 안가자. 바람이 따라 가야오니 비가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았네. 그렇게 비 많이 맞지 않았네. 어디가 갈까 여기말고 또 있네. 어디가 갈까 여기말고 또 있네. 어디가 갈까. 어디가 갈까 여기말고 또 있네. 뭐야 아무도 없는데 열을팬이 왔어? 뭐야 시청자는 없는데. 안녕하세요. 누구 있습니까? 배붕석 한개? 뭐 있는거야 사람이? 시청자 영명이라고 하는데. 시청자 영명이라고 하는데. 자, 네. 야채는 줄 알아듣는 중 야채는 줄 알아듣는 중 야채는 줄 알아듣는 중 내꺼 열팬이라 아이고 그렇지 않았어. 뭐야 이 새끼가. 공급적이 있어. 누구 없어? 누구 있나? 누구야? 진도레딩 탕짱 타룸 발음 안좋아 비가 많이 젖진 않지. 비가 많이 젖진 않지. 비가 많이 젖진 않지. 비가 많이 젖진 않지. 날씨가 좋아.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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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